이 시각의 점점 더 좋고 이 시각의 점점 더 좋던 띠용 이 시각의 점점 더 좋던 띠용 윤희용 귀엽다 귀엽다 아오 귀엽다 귀엽다고 소리가 귀엽잖아요 아니 이거는 양이 많아야 그게 어? 가격에 정복 שמח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starred 드레 nightmare 진짜 하나도 안 보여, 씨. 나 블루베리 마크 형이 좋아하는데? 나 망했어. 마크 형 아까부터 계속 망했어. 망했어. 마크는 진영. 어! 아, 그 동네였잖아, 괜찮아, 괜찮아. 마크 씨! 나 이 현실 받아들일 수 없어! 나 이 현실 받아들일 수 없어! 죽였으세요! 마크 형이 은근 똑똑해. 우리 마크 형이 하드캐리인데. 와, 근데 진짜 마크 형! 너는 거의 시간 없었어, 아니야? 맞아요. 그래도 솔직히 네가 떨어져도 상관없어, 나는. 머리에 안 들어. 죄송합니다. 지현, 내가 뭐라 했어? 지현, 내가 뭐라 했어? 너 붙잡아 했지? 그런 건 뜻 아닙니다. 마크 형이 진짜 사람을 착하게 만든 그런 매력이 있어. 그러니까 마크 형 앞에서는 못된 짓을 하면 안 될 것 같아. 뭔가 진짜 천사 같아. 네. 초상화. 있는지 진짜 궁금해. 내 관리법은? 드림하이 했고, 남자랑 사랑할 때도 했고, 지금은. 예전에 제가 많이 했지만, 요즘은 아예 안 해. 왜 너무 붙어있는 거 아니냐? 우리 여기 7년, 6년. 저희가 고른 제, 마크 형. 일로 와요. 일로 와, 형, 일로 와. 일로 와, 일로 와. 마크 형, 일로 와. 마크 형, 일로 와. 볼 쭈지. 내가 볼 쭈지? 네. 저희가 고른 제, 저희, 일로 와. 일로 와 봐, 일로 와 봐, 인마. 우리 팀은, 너무 화제. 그냥, 먹자. 오우 train, 오우 train. 오우 train 싸우세요 , 오우 train니까. 오우 train, 오우 train, 오우 train Miyajana . 도전 도전 피스트로부터 얘기하니까 이게 머릿속에 그 회상이 되면서 계속 울컥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어 밑 밑에 했어 어 오오오오오오 뭐 그거 잠깐만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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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실패했어요 나은 마크 실패 저는 글씨에서도 너무 잘생겼어요 하나 둘 셋 네네 접니다 촬영 현장입니다 몇 월 나오는거죠? 10월이죠? 신났어요?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해주세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마크 형 마크는 섹시하게 왔는데 너무 섹시한데 이거 가능한가요? 오 마이 갓 미안 지나가요 마크 형 왜 이렇게 머리를 잡히셨어요? 귀여우나요? 안 나요 안 나요 비행기 온다 아 진영아 더 먹고 가래 팬분들이 맛있게 먹네 맛있게 먹네 맛있게 먹네 맛있게 먹네 맛있게 먹네 하이 밥을 먹었는데 너무 배고파서 아 미안구 막칭 포에버 갓 세븐 파이팅 병영이 형 아니에요? 병영이 형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짧으니까 하나 더 짧으니까 한 번 더요? I love you since the beginning and I really hope that you can some South American sometime 나중에 기회 있으면 네 꼭 진위로 가겠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저희는 가슴이 정말 잘 깔아요 여러분 저 즐겁게 referendum 에이 에이 exploded 아이 이 아 진짜 이랬어? 아니 형 방금 마시네! 고맙습니다! 아이새루! 저희 팀 졸려? 졸려 진짜 어제 늦게까지 해야지 수고했어 기쁜데 아이새루! 반가워요 어디 나가는거야?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새루! 아 저희 아이새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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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아 먹을거야? 진영아 나눠서 먹을게요 한입 먹을래? 이새루야 거기 숙이면 안 보여요 그리고 진영아 김치 그리고 진영아 김치 그리고 진영아 김치 그리고 진영아 김치 맛있죠? 요한 마크 형 정글 갔다 오더니 되게 말이 많아졌어요 아 그래요? 마크2 마크2 광저우 일단 레슨 받기 전에 몸을 풀어야 되잖아요 일단 입을 풀어야 마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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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이크 고모자이크 정영아 정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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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촉촉하겠다 널 촉촉하겠다 이제는 정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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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뭐하는거에요? 왜? 정신 정신 먼저 화면할게요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어머 혹시 괜찮지? 진영이한테 항상 우리 챙겨줘서 챙겨줘서 고마워